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고 이재순 회계사 딸 사이에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아빠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말렸거든 이란 인용문이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 아빠가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말렸거든 누가 보내려고 했습니까?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당시 성남시장의 권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형님인 고 이재순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부인인 김혜경 씨가 판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형님을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을 김혜경 씨 입으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은 원래 2018년 8월 무렵에 언론에 공개돼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 8월 6일 날 중앙일보는 내가 너희 아빠 강제 입원 말렸다 이재명의 부인 조카 녹취록 논란이란 제목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친형 고 이재순 씨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제 입원을 놓고 언쟁을 벌린 입원 불량의 통화 녹취 파일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입원 불량의 녹취 파일에는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너희 작은 아빠 하는 것 너희 작은 아빠가 너희 아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파일에는 또 김혜경 씨가 조카에게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는 안 보내겠더라. 내가 집안 어른들을 어떻게 받기에 누구냐 너냐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전화매너를 갖고 있니 하고 욕설한 대목도 나옵니다. 아마 이제 조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듯이 문자를 보내니까 발끈해가지고 아침 7시에 조카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형님 집의 딸이죠. 조나해가지고 퍼분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공개화된 거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이름은 고 이재선 씨의 두 자녀 이름과 일치합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녹취 파일 속 인물이 김혜경 씨와 조카인 것은 맞습니다. 2012년 6월쯤 녹음된 것입니다. 통화 내용 가운데서 김혜경 씨가 말한 강제 입원은 실질적인 입원이 아닌 정신보관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측근의 해명은 사실과 아주 다릅니다. 2012년부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성남시 게시판에 올리는 형님인 고 이재선 회계사의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형님이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영원히 형님의 입을 다물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에 통해서 소상히 소개됐지만 더 생생한 이야기는 2012년 10월 달에 고 이재선 회계사가 세누리당을 찾아서 민원 핵심 관계자와 상담하고 한글 파일 7개와 음성도금 파일 8개를 제출한 것이 바로 월간조선에 고스란히 소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병원 광제 입원과 관련해서 월간조선의 권세진 기자의 기사 단독 입수 고 이재선 씨가 직접 선 세누리당에 전달한 이재명과 25일 문서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이재선 씨는 지인을 통해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음모가 진행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지 않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분당구 보건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세진 기자는 이재선 씨의 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월간조선의 기사화했습니다. 그 지인분의 말에 따르면 음모 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래도 행제가 아닌데 이런 음모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의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당시 보건당구 보건소장이었다. 이재명으로부터 고 이재선 회계사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분당 소장이 받은 겁니다.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에게 분당구 보건소장이 자문을 구했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다. 15년 이상 공인 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말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단 3일 만에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그냥 발령을 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막고 싶어서 오전에 이모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분은 이제 이재선자 전화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자리도 잃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모른이라고 하면서 그냥 대화가 끝났다. 이후 수정구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하니 똑같이 화들짝 전화를 끊었다.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만에 하나 일이 실행되면 소장 자리를 잃거나 구속도 된다고 했더니 시 뭐 하면서 관리의사 하나면 쳐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형님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산하에 있는 보건소장들을 동원해가지고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인입니까? 그게 정상인입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 치료하다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저급한 행동을 합니다. 권채닌 기자의 기사입니다. 내가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항상 밤 12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했고 새벽 6시 반이면 문자를 보내고 7시 반 정도에 다시 또 전화지를 했다. 첫 건인 백모는 하루에 최고 107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재명은 하루 45통의 문자를 보냈고 10일 이상을 평균 30통 이상 해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었다. 모든 전화 내용이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일부러 도발하고 거짓 정보로 약을 올려서 마치 미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이재명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말끝마다 약을 먹으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서 형님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계속해서 또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딸이 김혜경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 건으로 김혜경 씨가 그냥 화가 나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또 엄해하는 일을 이재선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에 대해서 인수위원을 청탁했다. 인사청탁을 했다. 교수청탁을 했다. 은행 지점에서 VIP 대우를 하지 않다고 행패를 뿌려서 성남시청에 전화가 와서 사과를 했다. 이것은 농협 수뇌역 지점인데 이 은행에는 저의 잔고가 동문회비 38만 원이 있고 송금시마다 500원씩의 수술을 내는 행패인데 무슨 VIP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20대 초반 직원의 뺨다귀를 때렸다. 등 모든 것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흥분시키고 속을 긁어서 욕하게 만들어서 정신병자로 몰려가는 엇모의 일환이었다. 가족 이야기 가운데 욕을 한 적은 있으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어릴 때 일까지 들추어서 욕이란 욕을 다 내가 미쳐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었다. 어느 날 제 딸이 이재명 부인에게 논리적으로 하시고 일 잘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내자 이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제 딸에게 전화를 했고 이때 티컥태컥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너희 작은 아빠가 너 아빠를 정신병원 보내는데 내가 막았다. 이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형님을 전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그냥 본인이 찍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권력을 지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룰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참 한국의 현대사가 흑역사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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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